드디어 독재자 제이티와 극도일만이들이 야와밀특사 진공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청을 순순히 내어줄까요?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비록 저들의 흉탄에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새벽을 넘으면 기필콕 기필콕 방침이 옵니다 온전히 뜨거운 심장이다 푸른 태양이 있다 박제에 발둘에 침발뼈고 백발을 더 높일 빛나 박자 동지여 어깨를 걸고 해일처럼 높은 파도가 되어 동지의 장벽을 건너뜨리고 인중의 세력을 맞으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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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c